안녕하세요 오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닥터 마틴 운동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모델은 모델명이 여기 적혀 있죠 1461 모델인데 1461 모델 밑에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고른 것은 스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280 인데 한국 사이즈 280 이고 미국 사이즈로는 10 사이즈 11 사이즈 요쯤 되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43, UK 에서는 9 사이즈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까만색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닥터 마틴을 신었던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되게 신었던게 마음에 들고 멋있어 보여 가지고 저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40대 중반에 이제 나이에 있지만은 한번 구매를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안쪽에 스무스 레더라는 부드러운 가죽 이라는 이제 인증 로고가 있고요 닥터 마틴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탭이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재미있는 부분은 디자인이 재미있는 부분을 좀 집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작업화를 집어 나와 가지고 바닥에 이미 기름이 묻어 가지고 까맣게 있는 듯한 약간 예전에 영국 쪽에서 60년대 70년대에 작업하던 작업화로도 많이 쓰였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프린팅을 해 가지고 그런 컬처를 좀 담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영국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핏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국가는 여기에 박스에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닥터 마틴 특유의 디자인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아웃솔 부분에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스무스 제품은 스무스 제품 그리고 이제 나파 제품 나파 제품은 여기에 기름을 조금 더 먹여 가지고 딱딱하지가 않고 조금 말랑말랑한데 광택이 조금 덜 나는 제품이고 요거는 좀 핏이 딱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리지널 클래식한 제품의 1461 1461은 1961년에 만들어지고 14 1st April 61이니까 1961 1961년 4월 1일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146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스티지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3홀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구두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 3개가 되어 있으니까 3홀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베이지색으로 들어 되어 있어 가지고 닥터 마틴 특유의 베이지 색상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특유의 고무창이 있습니다 고무가 되게 말랑말랑해 되어 있고 웬만해서는 잘 다를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키높이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깔창이 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키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 정도 되는 저 정도면은 평소 키보다 한 2, 3cm 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빛을 받으면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심볼이 되는 것 같고요 스티치 색상이랑 안쪽에 들어있는 구두 안쪽에 베이지 색상이 잘 어울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와 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울산이랑 거제도에서 했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안전화를 꼭 신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안전화의 특징이 안쪽에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발등에 무거운 무리체가 떨어져도 발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 안전화 역할만큼 안에 쇠가 들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디자인 정도의 느낌으로 해 가지고 구두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닥터말틴 신발의 또 장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가죽의 질이 좋다 보니까 오래 신고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발에 맞춰 가지고 주름이 지워지고 자기 볼 놀피에 맞춰 가지고 뒤꿈치라든지 자기 볼 놀피에 이렇게 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신으면 오래 신을수록 광택도 점점 살아나면서 자기 신발에 잘 맞춰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통기가 되는 느낌의 안쪽에 이제 통기 구멍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눌러봤을 때 발바닥이 폭신폭신 하는데 먼저 신어본 리뷰 영상들을 쭉 봤을 때는 이 신발이 막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어차피 이게 클래식 구두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두 신발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이제 뉴발란스 운동화를 많이 신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잘 적응해 갈지 그것도 남아 있는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은 표시가 되고요 조금 더 줌을 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줌을 해 가지고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아랫면에 깔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깔창이 약간 투명하게 돼 가지고 빛을 받게 되면은 거의 빛이 통과될 정도로 요 정도의 빛이 통과되는 느낌하고 색상이 닥터말틴 아래창에 심볼 같이 여겨져 있고 스티치 들어간 제품이고 1461 스무스 제품이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입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신으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마음에 들게 되면은 1461 모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조금씩 변형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나파 제품도 나중에 하나 더 구비를 하면 마음에 들 것 같고 나중에 되면 워커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커를 신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워커는 바로 못 신을 것 같지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문구가 적혀 있는게 Oil, Fat, Acid, Persistence, Alcali 여러 가지 바닥에 화학물질이라든지 기름 같은 거 밟았을 때도 신발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어떤 장소든지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발이다 그래서 양복에 신는 심사 구두와 같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얌전한 장소에서만 실내에서만 사무실에서만 신는 신발이 아니라 아웃도용으로 또 신으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고무로 패킹이 한 번 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어 봐야 되겠지만은 왠지 이 안쪽으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방금 본 부분인데 이중으로 접합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고무 패킹 같은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싹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스티치가 있고 스티치 바로 위쪽에 보면은 가죽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무 흠이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쉽사리 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비오는 날도 구두를 신고 이런 핏이 필요할 때 그러면은 편하게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통이 넓은 면바지나 슬릭스 바지 아니면 청바지인데 조금 아랫단이 높은 그런 청바지를 편하게 입을 때 아래쪽에 같이 신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길이 들어가고 나중에 좀 발에 맞춰 가지고 익숙해지고 하면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두보다는 가죽의 질이 항상 좋은 것 같고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지인이 좀 신고 있었는데 그때의 가격하고 지금 2024년에 되는 가격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런 느낌이 들고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가에 팔렸던 신발인데 대량 생산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생산 기질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물량을 많이 생산하면서 대중화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닥터말틴의 1461 스무스 제품을 리뷰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